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아가 자신있어 잘 보셨어 아 진짜 아니에요 이미지 훅갈대요 훅갈대요 열이만으로는 팀맥 최강 멤버 청현승 알고보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매일에게 바라는 것만은 귀여운 투덜이 좋은 시선으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러시아! 러시아! 저요? 어 팀에서 미모를 맡고 있습니다. 현승입니다. 마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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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 던지는거에요? 마른 마른 씩 던지는거에요? 마른 마른 씩 던지는거에요? 세번 던진다고 세번 던진다고 세번 던진다고 한 사람씩 던진다고 한 번씩 마홉번 던진다고 저희도 이렇게 손 붙잡고 있으면 되는거에요? 그래서 되는건데 너희는 이미 다 끝났잖아 어 야 붙잡고 있어 이것만 공부하면 며칠이 다른거에요 며칠이 다른거에요 며칠이 다른거에요 아 이걸 못 붙이면 실기를 못봐요 며칠이 다른거에요 며칠이 다른거에요 며칠이 다른거에요 며칠이 다른걸 플레이 며칠이 다른걸 샤넬 tin 동이 생생 엥 오븐 appa 한 번 더 꽃놀이 갈래? 한 번 더 꽃놀이 갈래? 지금 지하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한테 한 거 있어 지금 작가가 없어서 내가 모르겠다 왜 그래 자꾸 천승은이 참 무서운 분이 천승은 유지를 확 꺾어붙여 피가 작아야 유리하네 전통이 담밭있어 통과야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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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말 유지 꺾이는 거야 천승이가 진짜 기 빨린다 혹시 패자발적 없나요? 네? 페이지 한번 할 줄 없네 어 너 때문에 없어 하다가 너때문에 안 한 거 있어 되게 하기 싫어 너 뭐 얘기하면 너 아이돌이 좋아해 너 작품은 저희도 가까워하게 앉힌다 나 이거 하면 병원 가야 돼 아 나 진짜 이거 하면 병원 가야 돼 형 위하면 귀 고맙다고 고맙다 아 나 가야 돼 늦게 되면 계속 불량해가지고 아 나 가야 돼 아 나 갑니다 나 내 전에 반지 때문에 아이돌 치고 너처럼 뻥돼 너는 정말 4일 정도 될 거야 너는 정말 4일 정도 될 거야 현승이가 밤을 셌어요 거짓말 1초도 안 붙여서 한 40초 보고 내일 시까지 야 내일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아침까지 7시간 8시까지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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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도 안 붙을 건 아십시오 보고 오는 거야. 이 문제제기는 정말 차에서 올 때 거짓말 지금 10초가 왔습니다. 10초.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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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도 안 붙을 건 아십시오 보고 오는 거야. 10초가 왔죠. 10초가 왔죠. 나 이거 진짜 이거 옛날에 진짜 나 진짜 초등학교가 이거 때문에 장애가 있었어. 근데 어째서 짜렀어?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안했어? 어째서 어째서 짜렀어? 진짜 장말했잖아. 신랑 촬영에서 발 안 씻어서 짤렸어. 저 장룡 배우 누군가요? 배우? 넌 말해도 몰라. 고범말 광고집 현승 광고집 현승 이래저래 추가하는 거 아니죠? 짝짤고 있을게요. 짝짤고 있을게요.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투자하지 마. 타넥? 타넥? 지금은 우리가 MTV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안나할 건데 넌 안전하게 가야? 모두들 탈 없이 가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따라줘야 돼. 알겠어. 정인 선배님이 아이유 마시멜로우를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정인 거를 먼저 하자. 정인 거를 먼저 하자. 마시멜로우 이룡아가 더 잘 지켜봐. 이룡아! 이룡아! 너 그러면 까마귀 소리로 가자. 그러면 까마귀가 마시멜로우를 보게. 야 넌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고. 니가 신랑이야 업그레이드를 가지. 업그레이드로 가야지. 업그레이드로 다 다가가가. 까마귀가 마시멜로우 보인 걸로 하면 괜찮아요. 아 노랭이는. 그냥 4천원이야. 모두. 야 정반지야. 너가 정말 정반지야. 야 이거 반작이야? 잘 따라왔네 시기. 여자식들이. 기관이 숨겨요. 그 노래 가사 중에. 짜릿한 기분은 아무도 모를걸.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. 그거를 가지고 하루종일. 왜 짜릿한 기분은 아무도 모를까. 한 번이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진짜? 저는 시비거던 줄 알았어요. 내가 지금 나한테 싸우려고. 싸우려고 하는 건가 진짜로. 그 정도로. 진짜 궁금해요. 진짜 궁금해요. 근데 그 우리 콘센트를 꽂았는데. 현식이 형이. 전개 딱 오른 거예요. 얘 갑자기. 아 짜릿한 기분이 나구나. 어머 어머 어머. 나무는. 대각선으로 얇게. 이렇게 이렇게 쏠고. 얘랑 얘랑은 거의. 정말 작게. 아 잠깐만요. 누나 15만 보여줄게. 얘는 계란말이 들어갖고. 얘는. 아 똑같은 건데 달리 썰라 이거죠. 누나. 누나 근데 지금 제가 쐬고 있는 게. 어. 한번 봐주세요. 지금 맞아요 이거? 그래. 아무 때랑 썰어. 그냥 풍토 다 넣어버려. 누나. practices theme. Jenny. 아잇ast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그러니? 왜체 나한테 why why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참나 이러니 내가 필요 없니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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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 미스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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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 가도 모를 느끼고 저 미스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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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 터져 미쳐 미쳐 가기 일보 직전 참아 참아 참아도 돼 이건 너의 작전 글쎄 글쎄 아닐걸 절대 절대 ain't no girl 고민 고민해봐도 난 뭐 뭐 뭐 몰라 뭐 뭐 뭐 break it all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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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dy 넌 정말 알 수 없는 question 니가 뭔데 tell me tell me girl 이렇게 날 힘들게 해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넌 왜 그러니 그째 나한테 why why you tell me tell me why you show me show me why 넌 정말 이렇니 내가 필요 없니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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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왜 자꾸 날 힘들게 해 원한 건 다 해줬는데 1 2 시간이 갈수록 아파와 내 가슴 더 더 더 더 생각할수록 더 더 더 마음이 찢어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점점 더 돌아와줘